오늘은 진짜 쪼거 용암 같은데요 용암? 엄청 빨갛다 자 어느정도 오늘은 진짜 쪼거 오늘은 진짜 쪼거 조금만 해 엄청 killer 아 이상하네 엄청 맵네 김치 못먹겠노? 진짜 아플정도네 아플정도네 용암같은데요 엄청 빨갛다 어느정도 다 비벼진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진짜 빨갛죠? 아플정도 생각가 없었으면 큰일날빠있다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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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삼겹살 찹쌀빡 삼겹살 아이스크림 investing in I hear our thoughts 거짓 짱 음식 밥 stitches 그건데 자, 이제 깨끗한 이제 깨끗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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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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